올해부터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오는 9월 추석 연휴가 4일에서 5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. 다음 달 추석 연휴에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. 올해 추석은 9월 8일 월요일로 추석 하루 전인 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가 하루 줄어드는 셈입니다. 정부는 이러한 겹친 휴일을 대체휴일로 보상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휴 마지막 날 이후 하루를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대체휴일을 적용해 9월 6일 토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모두 5일을 쉬게 됩니다. 대체휴일제의 적용은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의무 적용됩니다.